카드를 한장 제거합니다 250골드를 획득합니다 골드 받을까? 현류가 좋을까? 완타가 좋을까? 영절 영절은 좀 홈타 지옥검 지옥검이 좀 더 쓰기 편하겠지 흘려보내기 킹그무상 아이고 병번신성이네 돈이 안된다 근데 포식이랑 신성 쌓으면 되겠다 병번신성 아쉽네요 오리에르쿤 불타는 엘리트까지 잡을 수 있을까 히옥 박치기 정도는 괜찮겠지 도와주님 반갑습니다 도박 도박 도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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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로고 도움이 큰일 날뻔 했다 저걸 믿는게 아니었데 지옥과 뭐 결과적으로는 잘됐지 pp 증근 아 서순했다 아 뭐 용절받나봐 어서세요 뭐 나올수도있으니까 포샷 나올수도있으니까 포샷 먹어야겠네 탐벼때 오렌지병 육병령이 많이 화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돌이냐, 사신이냐, 화영이냐, 갓 캐릭터라 그런가, 갓 카드들밖에 없네. 화영이 더 체력 깎이기 좋지 않을까? 사실보다. 스네쿠아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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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담뱃대로 제거하면 되겠다. 자동인형 불 많이 보자 상점 애플 불 불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어서오세요 호시간만 잘 보면 되겠지 흠 영체화가 딱 그러니까 챙겨줄거같이 생기긴 했는데 근데 담배 피느라 강화 못할텐데 신성이 먼저 나와주면 개꿀이긴 하겠지만 하단 왕 좋다 아 제발 아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 너무 무서웠다 혈안? 혈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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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코 1코 2득 2코 3코 손해 아니다 2코까지는 본전이네 근데 뭐 들어와나 먹었으니까 손해제 2득 볼 확률 50% 신성이랑 잡히면 돼 시전 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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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광복화 쓰고싶다 했을까? 대학선을 영채화 든든하긴 하다 재주인형 담배펴 위압 위압 채울까? 지옥검을 강화하면 0코어드니까요 이럴거면 이해부터 잡는게 낫겠다 엉더 자więrian 늦게 카즈버전다 뭘 지우지? 수비나 지울까? 오션벨트, 전등 전등만 사고 하나 지울까? 제거하는 걸 멈출 수 없다나? 수비는 방어 카드가 아닙니다. 수비는 지워야 할 대상이 중요합니다. 수비는 지울까? 수비는 지울까? 수비는 지울까? 영절... 갖고 있을까 일단? 수비 양턱 거짓같은 수비나 지워야지. 부칼 나온 거 진짜 좋잖아. 대검도 어디서 안 나오나.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. 이 아래 화형 영절도 영채화 지워서 짜증나겠네. 아니 영설 쓸 수가 없어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아 너무 한 거 아니냐고. 야. 저 맥 한 거 어때. 아 서스넬했다. 스네코가 스네코였다. 야 이걸 광복화를 가져가네. 아 저거 영절 어떻게 안 되나 저거. 야 영자림받아 너 뭐하는 거야. 스파이지. 스파이지. 소재같아. 저거가 이 타 הס 형상 하나 더 줘 사신쿨 음 커피 할까? 형상사신이니까 이제 포식좀음 열심히 하겠네 일반 몸 잡으면서 포식좀 엘리트도 좀 갈까 형상 좋아요 형상 코스트가 왜 저래 형상 코스트가 왜 저래 H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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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agine Home till And Some 징끈흘네 이런거 계속 모아가야 될거같은데 깨시에 부칼 박는게 아이언클레드지 깜짝끈흘네 꺼 안녕하세요 30등 깜짝끈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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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영자를 먼저 좋은가 난관극복 진화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도 난관 극복을 사놓을까 도갈 빠졌네 도갈 빠졌네 도갈 빠졌네 포식해야 되는데 입던 점프 아 젠장 아 어떡해 하아 콜 때리네 점프하지 말어 과연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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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짱커커 휴식도 안 돼 영절이랑 작별을 좀 해야겠다 아니 근데 영절 없으면 난관 극복 쓰고 찌꺼기 나온 거 못 지우잖아 수비 카드 좀 빨리 줘요 찌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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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iin 하영시래요 어서오세요 아 커피백을 진짜 진심 아 아 으 으 으 으 내 대학살 배달원 짱잡 최대한 푸식해야합니다 푸식 놓치면 안돼요 깻이 좀 좀 그런덴 아직 무적 남아있으니까 무적으로 전하겠다 체력 복구했다 힘들게 힘들게 복구했다 과도자야 먹는거는 좋은 의미 과도자야 먹는거는 좋은 의미 영태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영태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도와렸도자 도와렸드하겠다 짱포코 진근 같은거야 너는 구급상자 구상양반 다음 상점 봅시다 그럼 이제 영절 지워도 되겠네 꼴보이 싫었는데 어소스야 대학살 맨날 탄다 방금 깨어난 자 이상해졌는데 방금 깨어난 자 이상해졌는데 방금 깨어난 자 이상해졌는데 원래 이상해졌는데 원래 이상해졌는데 징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불조약이라도 먹어놓을 걸 그랬나 야 영체가 다 빠졌다 야 야 야 임마 드로우 버거카 아닌데 꼴랑 달팽이전에서 다 빼면 안 되지 재료 재료 기획 그 시간에 도도록 덱 트래커 모델일겁니다 모델은 대충 사신 쓰고 대충 사신 쓰고 지루한 너가 보쉬각을 볼까 지루한 너가 음 얌 딜카드 하나 더 지우고 싶은데 결국 지금 가진 수비카드가 난관 하나밖에 없는데 버티기 너무 힘들어 짱퍼컷 막상 또 이렇게 보면 지우카드가 없네 보자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장 지우면 일곱장 딱 됩니다 강박 진화는 안사도 되겠지 구상이니까 진화 살까 제거하거나 구상사건한데 제거할 카드 없지 해아란지우가 어소세요 이도류 젠마바 이도류사신 이도류가 낫겠다 이제 진화 사냐 흘네 사냐 그 정도 차이네 진화를 사야되나 흘네를 사야되나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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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5대 방패 개각산네 아! 부칼 어째서 부칼을 쓰지 않았죠 아우 졸라 깜짝 한계도를 받았다 한계도 safety 내리기 한계도 1. 아 아 아 아 아 아 영차가 다 빠지네 이거 두개 다 써야되나 사신으로 못해야겠지? 쓸게 아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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